이거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중요했습니다.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지금 옥중살이 중인데 경영도 지금 불가한 상태고 이제 앞으로 5년간 취업 제한도 걸어둔 상태고 좀 걱정스럽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미래를 봐주신다면 어떨지 한번 그리고 이 사람같이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도 어쨌든 삼성을 잘 이끌어 나왔거든 아버지랑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참 그렇다. 가세가 기울고 이 양반 생일이면 여덟 생일이지? 6월 23일이요.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까? 답답하기가 그지없고 옥에 갇혀서 마음이 무겁네. 여기 저기 뭐 먼저도 저기하고 그랬지만 이 양반이 또 한번 들어가겠다 이제 그때도 이제 내가 그랬었는데 이 양반 운세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야. 추그라 추그라 작년서부터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지금 3년의 고비를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지금은 들어가 있잖아요. 들어가 있는데 뭐 2년 몇 개울로 갔다 했다고 해도 사회상 그렇게 집행한 대로 그렇게 오래는 살지는 않는다. 한 1년 3, 4개월이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내년에 시훈은 5세, 지금 시훈이 6세는 그래도 나오는 저기가 되거든요. 만일에 나왔다가도 미리 일찍 나와버리면 또 들어가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번에 들어가서 묵은 거면 몸에 다 완전히 그냥 청산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돼. 그래야 이 양반이 살아. 이 양반이 살고 지금 이 삼성이 이 식구와 딸린 식구가 많잖아요.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이 회장 자리가 벼 있잖아. 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누가 그 자리를 앉아서 있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리를 뚜렷하게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. 없어요. 뭐 투표율을 하든 모르라는 자기나 지반끼리 모르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룡 씨가 이제 나와갖고 이를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돼. 그리고 이게 지금 5년 동안을 갖다가 문을 닫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이거는 같이 죽자는 것뿐이 안 돼. 같이 죽자는 것뿐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잘 이제 소비가 돼갖고 5년 그렇게 안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의논을 하고 그러면 실업자들을 다 누가 갖다 책임질 건데 여기에 삼성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. 반도체 하면 할 것 없이 그러면 이 직원들을 갖다 생활 저기를 갖다 누가 갖다 보장해 줄 건데 막말로 재는 재고 저기는 운행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지. 우리나라도 굉장히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. 지금 이런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한 국민으로 인해서 점싸도 점싸지만 이 사람 사주를 보면 내년 후년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에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또 들어간 일이 또 생겨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를 효보를 보고 나오는 게 낫겠지. 그치? 근데 여기서 이 낙이나 한 1년 한 5개월로 나와요. 1년 5개월이요. 그러면 그때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이제 시끄럽지가 않지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사장님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메고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는데 이제 이 삼성이 이제 살아나는 일은 지금은 이렇다 래도 이 삼성이 살아납니다. 또 살아나. 살아나는데 이제 어느 놀아 뭐 단합시민도 있지만 이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저기를 해갖고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. 그럼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 어떤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여론이 많아요. 여기 딸린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. 누가 책임질 거야. 뭐 이거 구역으로 뭐 얼마씩 뭐 몇 푼씩 갖다 주는 거 이거를 감당이 안 돼. 그러다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나요.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지만은 이 저기 막 이 재룡 씨 저기는 지금 3년 4년에 갔다 이렇게 구설이 있고 관제가 오르고 내리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이 사람이 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운이 안 따라줘서 잘 나가다가 그러면서 또 큰 별이 또 떨어졌잖아. 그래도 저기 이 회장님이 살아 계시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런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삼성에서 잘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뭐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나만 제야 뭐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식구들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잘 머리들을 짜가지고 이거를 잘 저게 삼성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봐요.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지 삼성 갖다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. 또 그만큼 알게 모르게 이 저기 삼성에서 많이 했잖아. 솔직한 얘기로. 이거 뭐 대한민국 같다 국민이면 외국에서도 다 알 거야. 삼성 하나 무너뜨린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.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떠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참석하셔가지고 삼성을 이렇게 쓰러트리지 말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여러 실업자가 안 생기게끔 하는데 이거 조만간에 말은 뭐 5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섭의가 돼서 일이 풀릴 수 있겠다고 봐요. 이거 갖다가 올... 그래도 올까지는 좀 많이 힘들겠지?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결정이 다 나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. 신을 갖다 떠나서 신은 이재용 씨 갖다 이 사주를 봐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잘 갔다 저기를 하셔가지고 삼성을 살려갖고 힘든 일 없게 더 힘들어서 가제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러는데 더 실업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. 국민 한 사람 바람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5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달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힘들 내세요. 삼성그룹 삼성에 갔다 마시는 분들 힘들 내셔갖고 제대로 이제 바로 잡고 자리가 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정학만승이었습니다.